이끈 반지를 하나 사주고 싶은데 여기 근처에 반지 예쁜게 많다고 해서 좀 왔어요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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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감사합니다 가 다낭 가가 여기가 한 뜻인가 다낭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이 없는걸로 봐서는 뭔가 열차가 금방 지나갔나봐 지금이 4시인데 3시간 기다려야 돼 아까 낮에 봤을때랑 다르네 다낭 스테이션 저 기차인가? 저기 뭔가 기차가 도착해 있네 여기가 베드석인가 보네 2시간 정도 걸렸어요 이제 거의 도착했어요 이게 바로 후에역 일단 저는 그랩을 타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여자친구도 만나야 되겠다 아리가 못생겼어 아리가 못생겼어? 이뻐 찍지마 그러면 여기까지 가도 후에 안가도 후에 이 후에라는 곳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가도 후에 안가도 후에 여기 보면 이렇게 가게들이 많아요 이렇게 물건 살 수 있는 곳도 많고 식당도 많고 클럽 같은 것도 있고 오늘으로 봐 걸어왔어 너무 고마워 다음에 오지마 이거 꺼지기 전에 하고싶은 말 좀 해봐 뭐 꺼지기 전에 하고싶은 말 우리 리 예쁘다고 말니 댓글 좀 달아주세요 리가 자꾸 카메라 안찍고 싶어해요 너 오늘 진짜 샤워도 안했고 너 메이크업도 안했고 그럼 머리카락 진짜 더러워요 구독하지 마세요 댓글만 좀 달아주세요 댓글 여기 왔다 여행자고래 느낌이 많이 나네요 원래가 한국사람 별로 많이 없어 그냥 추워 근데 원래는 웨스턴드 찍고 오시면 많아요 맞아 네 헤어스타일 맞아 오빠가 웨스턴 스타일이야 여기 근데 그 보니까 배낭여행하는 사람 되게 많네요 원래는 웨스턴드 사람들은 헬로맨이 안고와 호얀 호얀 아 호얀 맞아 마당에서 한국사람 호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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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좀 카페가서 뭐 좀 먹으면서 하려고 했는데 음악도 너무 크고 비도 와서 지금 집으로 다시 돌아갈까 고민중이에요 좀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카페 없어? 네 카페 이제 별로 없어 네 엄마가 시끄러워 싫어? 시끄러워 그러면은 이거 아니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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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たい 쉬고다 아いた 여기가 뷰 진짜 좋아요 보실래요? 그런다 아 빨리 자고싶어 힘들어 오빠 옆에 있어? 힘들어? 어? 오빠 옆에 있어? 더 힘들어 그냥 집이 있어. 잘자. 우리 우빙 왔어. 우리 보고 싶어서 왔지? 오빠가 우리 손이 왔어. 뭔지 알지? 야! 뭐? 뭔 소리야. 무슨 소리야? 오빠가 선물 갖고 왔지? 오빠가 선물 주려고 여기까지 왔어. 뭔데? 왜 이렇게 해? 자, 하나는 반지가 들었는데 하나는 반지가 안들었어. 이거 하나? 진짜? I'm the older life. 이것도 힘들어. 아, 그래? 다 힘들어 봐. 이거? 이걸래? 안 바꿔줘. 하나는 못 바꿔고 하나는 네꺼야. 아이 네꺼? 그게 네꺼야? 한 번 더 키워. 싫어. 진짜? 알았어. 좋아? 먼저 알지 이거? 이제 안 힘들지? 아, 왜 그래? 아, 왜 그래? 아, 왜 그래? 가까이 있어. 고마워. 네가 이제 한국 갈 거니까. 아, 너무 좋아. 이제 시간도 없어. 아, 이렇게 뼈 없어. 이렇게 뼈 없어. 야아. 오빠, 수다시겠어. 응, 오빠. 배이는 오빠 거. 배이는 오빠 거. 우리 잠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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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 들어온 줄 알아? 뭔데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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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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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에 있는 아줌마가 빨간색 여자 더 좋아 아니야... 나도 블랙도 좋아 미국과 미국도 좋아 네가 한국 가기 마지막 준비 응? 고마워요 가기 좋아요 예뻐 우리 엄마 만나면 그냥 우리 엄마 만나면 톡톡 마치 그냥 I'm your family ㅋㅋㅋㅋㅋ 오빠 동생도 우리 이쁜 네 가족이고 우리 엄마도 우리 네 가족이야 알았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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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